네, 빨간색깁니다. 치킨 5천마리죠. 추첨인데 최근에 당첨원이 좋아서 한번 해봤죠. 프라닭치킨이라는 데고요. 2월 10날부터 시작된 이벤트인데 조회수가 3540회고요. 총 5천매 증정이니까 조회수보단 적은데 기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추첨이니까 가만히 해야 될 것 같고 악마치킨이라는 것을 업그레이드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리뷰해줄 사람을 모집해서 추첨을 통해서 준다고 합니다. 추후에 쿠폰이 오면은 치킨을 먹고 블로그에 글 한번 써달라 뭐 그런 내용이고요. 링크 따라서 들어가면 되고 이 이벤트 링크는 제목 밑에 설명에 달아드리겠습니다. 내고폼은 별다른 얘기는 없고 그냥 간략하게 어떤 SNS를 쓰느냐 주소 쓰고 입력 이름 쓰고 전화번호 쓰고 리뷰를 약속한다 정도만 하고 제출을 하면 됩니다. 제출을 하면은 5천명 당첨이니까 뭐 안 될 수도 있는데 최근에 저는 폼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모니모 이달 혜택이죠. 매달 한 11경 전으로 해서 이달 혜택 이벤트가 올라오는데 5개 혜택맨을 눌러서 이달의 미션을 클리어하면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도 1,754원을 받았고요. 스페셜젤리가 1,560권이 나왔고 나머지 젤리들은 20원, 50원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합의 1,754원이 나왔고 하는 방법은 다들 아시겠지만 그냥 나와 있는 대로 가면 됩니다. 상품연금저축에서 삼선생명 유연금저축 보험을 확인하기 확인하면 바로 클리어가 되니까 5개 확인하는데 10초에서 20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죠. 사실 모니모가 가입돼 안되면 분들은 페이북에서 러니더싹기 참여하기 위해서 이걸 누르고 하면은 1,400원을 추가로 받을 수도 있고요. 당연히 최초 가입해야 되고 페이북은 카드 없어도 가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는 삼성증권에서 타고 들어가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GS편이 1만원을 받을 수가 있고 예전에는 뭐 스타벅스 커피도 주고 했는데 삼성증권 어플에서 이렇게 타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페이북 1,400원은 같이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일단 누르고 하는 게 좋겠죠. 그래도 혹시나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친구축제 코드 입력도 있으니까 그것도 고정댓글에 제목 밑에 설명 같이 달아드리겠습니다. 하면은 스페셜젤리 최대 30만원까지 가능하되는데 보통은 2,000원 내외죠. 심심풀이로 정신건강을 위해서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들죠. 이런 거 할 때는 재미로 하는 거니까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고맙습니다.